동영상 찍는거야? 아 연희! 이게 뭐하냐? 아 근데 왜 그러는거야? 아 모자 날라갈까봐 모자 날라갈까봐 아 나 뒤에 숨고들던가 했네 아 이거 높이 올라가야되는데 아 놀랬네 하늘을 봐야되 차라리 땀 부니까 부럽다 아 사진 찍는거야 지금? 동영상이랑 사진이랑 같이 되니까 아 진짜 그런거 같고? 되게 신기하네 대신 타치만 찍는거야 아 아 아 누움이 감사합니다.